사람 차별하니? 공일리 영원지 공일리 영원지 연세가 아... 빛빛 최소 빛 최소 빛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들 쉬는 줄 알고 있을 것 같아서 아 이런 날은 오히려 키만 더 좋아하겠다 싶어서 오늘 왔어 안녕 오늘 신맵이 아니고 테스트업에 갑자기 나왔어 신맵 테스트할 겸사겸사 1등도 하면 좋은데 솔코드에서 1등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작은걸? 우와 어디 가보지? 이게 약간 에랑겔이랑 미라마를 합친 듯하면서 컨셉은 약간 물에 잠긴 도시? 약간 높은 고층 건물이 많으면서 여기가 고층 건물이 진짜 많더라고요 일본 가보자 그러니까 여기 라인은 늪지대고 여기는 이제 여기 물이 잠겼잖아 여기도 도시도 물에 같이 잠겼고 조금씩 조금씩 구경... 오늘은 구경 먼저 해봅시다 우와아... 잘 만들었다 약간 풀뱃이 약간 옛날에 코롱 느낌도 나고 그때 우리 했던 그 게임이 뭐지? 어 슈퍼피플 느낌도 살짝 나고 뭔가 좀... 내가 그냥 슈퍼피플 하면서 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 좀 건물이 예뻤으면 좋겠다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은걸? 와... 이거 뭐야? 여긴 약간... 약간 수련은... 수련회 같은 느낌... 와... 전광판에다가... 쟨처럼 세워두고 구경해야지... 와... 여의도 같애... 나도 여의도로 가봐서 그런지 이제 여의도 같다... 이걸... 이걸 타고 올라가는 건가봐... 아... 이거 올라가는 거 눌러야 되네... 아... 이거... 이렇게 W랑 S 눌러가지고 올라가는 거고... 해제하면 떨어지는 건 아니겠지... 오... 음... 재밌다... 그리고 여기는 낙하산이 계속 장착돼 있대... 아... 나 떨어진 줄 알았네... 어... 나 방금 발... 방금 발가락 접었다... 아하하하하... 어... 나 이거 낙하산 안 펴지는 줄 알고... 아... 근데 이게 끝인가? 뭔가... 막 기대했던 것보다 뭔가... 막... 엄청 막... 우아하지 않는걸? 맞아! 신총이... 신총도 찾아봐야 돼... 일단 파밍을 조금 더 해보자... 어머 다 막혀있어... 여기 파밍하기 너무 어렵다... 건물은 큰데... 먹을 게 없어... 어... 그 보트 찾아볼까? 어... 저기있다... 나 이거 타보고 싶었어... 나 이거 타보고 싶었어... 지영... 이건 타는 거고... 운전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건가 보네... 우와... 개 짠다... 우와... 이게 실제로 이런 게 있는 건가... 이게 현실 반영이니까... 실... 아아... 이게 실제로 이렇게 있나요?님들아? 5인승... 이면 뭐해... 5명 탈 일이 없는데... 근데 풀에서 너무 느린데? 아... 하... 하... 아 이거 너무 느린데요? 하... 씨... 아 근데 이거 라이딩샷 너무 잘 맞겠다... 이거 뭐야... 라이딩샷 그냥... 한 팀 지나가면 내 세명이 우수수 떨어지겠는데... 야... 약간 미국 느낌 나긴 한다... 이렇게 막... 뭐지... 딱 넓은데 집 하나 있고... 딱 넓은데 집 하나 있고... 이런 거 보니까... 하... 하... 주유소다... 우리 기름넣고 가자... 하... 아... 기름이... 풀이지만... 넣어... 또 넣어... 아 누르고 있어야 되네...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frame 계절 나 엄청 오래 걸려 엄청 오래 걸려 오우 오우 오오오오개 우와아 하나 더 우와 그럼 기름 넣고 저렇게 하면 바로 죽는 거네 잘만ULłę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비제이다. 찰칵 사진 찍어야겠다. 아 비제이 아닙니다. 님 사진 찍을래요. 우와 비제이다. 예버님 신맵 재밌어요? 신맵 2번이 첫판입니다. 다 첫판이래 사람들. 굳이 말하지만 님 킬로그에서 봤는데. 저를 봤다고요? 아니 진짜 첫판이신가 보네. 예버님 어디 갈지 오더해주세요. 닉네임이 딱 봐도 고수시네. 첫판이라니까요? 원래 첫판일 때 오더하는 게 제일 잘 먹혀요. 2번이 이미 찍어놈. 저요. 이거 어디 가야 돼? 이거 옥상이 좀 좋아요. 이걸 털어내는 층보기. 개쩐다. 1층 옥상. 중간층. 2층 이igt. 2층. 신청이다. 신청. 1층. 5층. 보안카드있는 사람. 우와 잠깐 우와. 어떻게 해. 뭐예요 뭐예요. 아 저요. 아 놀래요. 와 사람 있다 사람. 내 밑에 사람. 어떡하지 사본에 사람 있는데 이거 내려가서 자꾸 죽여버려. 나이스. 나이스. 어 내 뒤에 하나 하나 더. 아 나 죽었다. 사십. 핀 피네 피네. 여기 사본 핀. 아 나이스. 와 이번엔 나이스. 그 1번님 잘 째줘야. 저 살리는 줄. 그 차 밑에 발가락 보인다. 발가락 때리고 싶은데 가까워서 안 때려줘. 폭으로 줄게요. 네 파이팅. 나이스. 나이스. 와 깜짝 놀랬다. 저 낚아서 내려가는데 밑에 막 뛰어보고 있어가지고. 이 층 깜짝 파티해졌네. 이거 건너갈까요 이거? 이거 건너서 나갈까요?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저 건너가 보고 싶었어요.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어 왼쪽으로 가야 되네. 아니. 그러네. 이거 사이로 못 들어. 이 사이로 들어가질 것 같은데. 이 노란 노란 들어가. 여기? 어 그. 구멍. 이제. 가고 있고. 이거 불으로 빠지는 거 아니냐. 아닌 것 같은데. 차가. 차가하는 길은 아닌 것 같아요. 차가하는 길은 아닌 것 같아요. 어 꽤 길이 있나? 아 있어요. 오오오오오오오. 어 그러네 아 리 LIV 좀 똑똑하신 분이네. 배우신 분이네. 어 좀 차 온다. 아. 가자. 아 나도 데려가라! 둘이 동시에 쏘는 거 개웃기다. 왜 내 앞.. 난 안 보이는 거야 신총이. 사람 차별하네. 012 0원.. 012 0원.. 연세가.. 삐삐 최소 삐삐. 길길. 여기. 나도 나도. 내가 말하고 앉아있어. 옛날에 012가 0원이라고 했거든. 0..1..2.. 0원이라 부르신다. 오늘부터 0원이라 부르시면 됩니다. 0원이. 서클이 어떻게 저렇게 걸릴 수가 있지? 여기 삼독이에요? 1층에 있다. 어 있다. 자기장 막고 있어요. 오른쪽 바로. 힛 하나 던져놓을게. 오 나이스. 어 죽었어 죽었어. 1번. 1번. 일단 인서클 확인했음. 아 앞에 하나 막히고 있네. 전 지켜봐. 어 가게 1번에. 1번 확인. 기다려야겠다. 이 샷권만 믿을 건 샷권뿐. 와 멋있다. 안 들었어. 아하하하. 아 어세 다 개잘깐 나. 아 이거 혼자네. 팀으로 계속 하기로 그러는데. 아 우리 팀이 우리 쪽에 있었네. 아 까비. 아 너무 아깝다. 치킨이 코앞이었는데 뒤가 내 뒤. 뒤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럭지가 없긴 했다. 그치? 우리 부럭지 신경을 너무 안 썼다. 있는 거 알고 있었는데. 제게. 발소리도 안 나가지고. 오. 이따가. 드디어, 배달. 폴차. 라이브. 뺨. 기억이 나 salt.